안녕하세요 리리코의 김신일입니다 오늘 읽어보실 이탈리아 가곡은 라샤 기오 피앙가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아리아 인데요 핸들의 작품입니다 영화 파리넬리 라고 하는 옛날에 카스트라토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 영화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원래 레치타티보 라는게 있죠 이렇게 보시는 보통 아리아의 그 대사죠 대사 그거를 이제 그것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해보세요 아르미이다 아르미이다 디스피에다하다 콜라 포츠 다 비쏘 라피르미 al caro 단어들이 좀 어렵죠 cel di miei contenti e qui con duolo eterno viva mi mi tiene in tormento d'inferno tormento d'inferno inferno 에 apostrofo 가 붙었네요 sinior a perpieta perpieta 두 단어죠 perpieta 제발 뭐 이런 얘기입니다 lascia mi piangere lascia mi piangere 제가 읽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 다 읽으셔서 나중에 붙이세요 이제 본격적인 아리아로 들어갑니다 lascia sc 발음은 sh 발음이 납니다 lascia kio piangere la dura sorte e que sospiri la libertad 이 ta에 accent가 들어갑니다 뒤에 accent 표시 있죠 la libertad e que sospiri e que sospiri sospiri la libertad lascia kio piangere la dura sorte e que sospiri la libertad libertad 아리아는 간단하죠 이렇게 손 두어로 이 두어로 이 퍼랏 이 이 퍼랏 이 퍼랏 이 퍼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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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퍼랏 단어를 하나씩 읽으셨으면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씩 연결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라시아 키오피앙과 오페라 리날더에 나오는 울게 내버려 두세요, 울게 놓아두오, 헨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